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최근 물거진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를 화제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행정지도는 보완 점검 차원이었다며 네이버가 일본에서 퇴출될 거라는 우리 국민들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리창 총리와도 만났는데 한중 사이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어진 양자회담에 이어 내일은 한중일 3국 정상이 함께 만납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우리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 야후 사태를 먼저 화제로 꺼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완 유출을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였다며 한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잘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50분간 이어진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수소협력 대화와 원자력협력 대화를 신설해 모두 6월 중 새로 출범하기로 하는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자 간의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중국 리창 총리와도 1시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정상은 고위급 대화 분야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2플러스2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또 문화와 관광을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중 양국이 우리의 양자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다시 만나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감사합니다.